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청정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성 웰빙 제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청정한 섬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제주도는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자랑하며 화산섬의 깨끗함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인투는 청정한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제주도 식품분야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인투의 상징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는 과감성, 공간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의 독창성,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명확한 컨셉을 나타냅니다. 요즘은 웰빙과 힐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농업법인 인투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건강기능성으로 유명한 청정 제주의 천연재료 제품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망감류 한라봉청 농축액은 인투 제주, 제주 한라봉향. 청정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한라봉청은 한라봉의 과즙, 과피 등을 신선 천연상태 그대로 숙성시킨 원액 제품으로 제주의 대표 특산물이며 건강기능성 만능 망감류청입니다. 천연상태 또는 농축액 형태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다양한 식품, 음료 또는 요리에 첨가할 수 있는 최고급 천연 첨가식품입니다. 한라봉청의 주요 천연재료인 한라봉의 성분은 단연 비타민C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며 감기 예방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철분 함유도가 높은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 한라봉의 비타민C가 철분에 체내 흡수를 도울 수 있어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한라봉에 함유된 비타민P, 헬스페라딘은 체내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니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직접 담가드시기도 하는 한라봉청을 더욱 저렴하고 손쉽게 제품으로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제주의 대표 특산물이며 건강기능성 만능 한라봉청입니다. 커피 응용제품 레드향 비앙코 레드향 비앙코는 기존의 정식 커피 메뉴가 아닌 응용 메뉴로 탄생된 제품으로 레드향청을 첨가하여 과욕을 느낄 수 있으며 레드향 천연의 향과 맛 덕분에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주특산 커피 음료입니다. 커피 애호가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레드향 비앙코입니다. 커피 응용제품 한라봉 카푸치노 풍성한 거품이 특징인 커피로 에스프레소와 우유 그리고 거품이 1대1대1 비율로 풍성한 거품을 자랑하는 카푸치노에 한라봉청을 첨가하였습니다. 달콤함과 과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제주특산 커피 음료로 탄생하였고 풍성한 커피 거품이 풍미를 더해줄 커피 응용제품으로서 인투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제품의 이름도 예쁜 한라봉 캄푸치노이며 보다 많은 제주 친환경 1차 농수축산물 대표 원료인 한라봉,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안전한 먹거리 원료까지도 서울 등 전국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가장 제주답고 제주를 잘 아는 인투가 제주의 대표 먹거리를 만들어갑니다. 청정한 햇살과 해풍으로 연근은 맛있는 명품 한라봉 망감류의 산지 제주도 아름다운 제주에서 농업법인 인투의 제품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안전한 먹거리 웰빙여행 어떠세요? 농업법인 인투 주식회사 농업법인 인투 주식회사가 만듭니다. 감사합니다.